대한민국 전선 산업을 이끌어온 대한전선이 새로운 가족 TEC건설을 맞이했습니다. 베스트 오브 더 웨스트, TEC건설이 글로벌 건설기업으로 힘찬 도전을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한길을 걸어온 명가의 자부심과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기업이 만나 21세기 첨단건설세상의 중심에서 꿈의 공간을 창조합니다. 초인류 기업, 인재경영, 속도경영, 성과경영을 토대로 건설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TEC건설. 기술이 다르면 문화도 다릅니다. 다양한 가치가 어우러진 최첨단 기술, 품격있는 문화, 아름다운 공간, 자연의 정치가 공존하는 테크리움. 테크리움은 다양한 가치가 어우러진 조화로운 공간을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와 더 나은 생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TEC건설은 사업 분야의 다각적 변화로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단연간 쌓아온 기술을 통해 다양한 만족과 가치를 창조하고 자연과 어울리는 실용적인 주거공간 쾌적한 환경, 첨단 정보시스템 글로벌 시대와 정보와 시대의 변화에 맞춘 건축 기술력과 인력, 성실을 바탕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토목, 환경, 공공사업 경쟁력 있는 TEC건설만의 기술과 능력으로 승부하는 해외사업 공공 및 상업용 건물에서 주거 문화에 이르기까지 풍요로운 삶을 창조해 왔습니다. TEC건설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지도를 바꿔갈 TEC건설 역사의 현장에서 TEC건설의 이름을 새겨나갈 것입니다. TEC건설은 대한민국 건설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열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대한전선의 가족이 되어 대한민국 건축발전의 중심에선 TEC건설 우수인재를 확보로 도약의 키트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해외공사 수주 확대를 통해 2017년 국내 건설기업 탑10 진입을 목표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 한 단계 도약하는 전략을 통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역사를 넘어 더 큰 도전으로 풍요로운 미래 공간을 창조해 나갈 TEC건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건설 세계를 이끌어가는 건설 TEC건설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KTEC건설이 KTEC건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